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 입니다 아 오늘 이제 금요일 증시는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생각한 것만큼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구요 그래도 뭐 어제 올랐던 거 다시 또 내뱉는 기분이라서 좀 씁쓸하긴 했죠 그래도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제 매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도 열심히 매수 했을 겁니다 본인 또한 도 매수를 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좀 수량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 가격을 보지 말고 수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어 3전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어판 개선에 주가 상승이 전망된다 상승 전망된다 나름 뭐 긍정적인 기사인데 한번 볼게요 그 실환 금투는 3전에 대해서 디랜 가격 급등과 낸드 탄화로운드로 메모리 반도체 어판이 매우 빠르게 계산되면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2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12만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신한금투 연구원인데 그 보고서 다 뭘 했었냐면은 디랜 가격 급등과 낸드 터라운드로 낸드 터라운드로 에스키 하이닉스 하고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주가가 최근 급등 했다며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인 삼전이 주가 랠리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을 했구요 그 연구원이 또 추정한 삼성전자 1분기 매출액이 59조 2천억원 영업이익은 8조 3천2백억원 이라네요 각각 전분기 대비해서 3.9% 8.1%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반도체가 3조 9천8백억 거의 한 4조 되죠 휴대폰이 한 3조 1천2백억 디스플레이 6천1백억 가전이 한 6천억 정도 실적이 추정됩니다 신규 팹 초기 비용이 부담이나 디램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실적이 소폭 개선되구요 갤럭시 S21 출시 효과로 스마트폰 출회량이 증가해서 IM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구요 반면 DP와 CE는 계절성 영향으로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올 한해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은 역시 반도체고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고 있구요 IM 사업부 실적 추정치는 수요 회복 속도에 따라서 향후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스마트폰은 매우 좋은 것 같네요 향후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요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 역시 이뤄지리라 판단되고 있구요 그 연구원은 연말 연초 주가 급등 과정에서 비 메모리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프리 급상승했는데 비 메모리가 단기적으로 동사 실적 증가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이익의 약 60%가 메모리 반도체로 핵심 투자 포인트가 비 메모리에서 메모리를 변경되는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미 충분히 쉬었다며 메모리 반도체 턴어라운드로 집중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이만큼 충분히 쉬었으니까 턴어라운드 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동사의 가장 큰 이익은 결국 뭐냐 동사 이익의 약 60%가 메모리 반도체다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나름대로 전망을 좋게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왠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횡보하는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겹고 괴롭고 하겠는데 이 부분도 다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면 버리시고요 좀 차분하게 해서 오늘같이 좀 떨어지면은 파란불 들어오면 무조건 매수 버튼 눌러가지고 조금씩 모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슈팅 올라가면은 그때 되면 또 이런 생각 할 거야 그때 샀어야 하는데 하는 괜히 아쉬움이 또 섞인 말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한 5, 6만원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때 놓친 분도 꽤 많았을 겁니다 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또 단기 동안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 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매수해서 수령을 늘리자 일단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지금 뭐 증권회사나 투자운영회사 같은 데에서도 연구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네요 일단 뭐 전문가들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다들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추가되는 정보나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전자였어요